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연입론에 대한 비판도 했습니다. 한 사람을 황제로 모시는 당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우리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의 말씀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이 불과 몇 개월이죠? 지금이 5월달이니까 8개월 전만 해도 자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합의 처리해서 넘겨준 거 아니에요? 과천구치소에 인신을 구속시킨 상황에서 법원에 구속심사를 받게 한 당입니다. 아니, 그게 1년 전도 아니에요. 불과 8개월 전이고, 심지어 그때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를 구속심사를 해서 하는 그러한 국가를 보셨습니까? 전혀 말도 안 된다. 개연성도 없다. 물론 유인태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민주당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고, 민주당은 아주 그 말이 사실이면 이렇게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압승을 못했겠죠. 누가 황제에게 표를 줍니까? 그래요. 그걸로 다 지금 분석이 되네요. 저는 유인태 총장님이 정말 황제 행태를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검찰 인사를 그냥 단행행을 벌이는 사람 아닙니까? 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야당 대표, 야당 대표 지금 일주일에 재판 3개 받고, 검사 100명 투입돼서 탈탈 털리는 사람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100명이 투입돼서 수사받는 황제가 어디 있습니까? 뭔가 좀 개연성이 있고 논리가 있는 얘기를 해야지 뭔가 좀 합당한데 전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뭔가 좀 개인적인 그런 친소관계, 어떤 과거의 민주당 내 주류 세력, 그러니까 어떤 과거 민주당 주류 세력의 불만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속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8월에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당대회 나와서 당원과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네요. 왜 심판은 두려워하고 뒤에서 지방방송을 하는지, 뭐 그럼 새로운 미래를 찾아서 가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속 저렇게 지방방송 하시고, 뭔가 시류에 맞지 않은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답답하고, 물론 이제 후배가 선배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로 선배가 후배들 뒷담화 까면서 그렇게 어떤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요. 맨날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본인도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의 어떤 혜택을 받아서 고위공직자를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연세 들어서 후배들 잘못했다 뭐했다. 그러면 정말 본인이 국가를 운영하는 중지적인 역할이 있을 때 잘 하셨나. 저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한 김지호 부대변인 입장을 잠깐 들어봤고요. 그리고 전 사무총장의 발언은